저저저 오늘의 Friday Night Funkin VS 벨마딘클리 자 오늘의 볼 모드 벨마딘클리인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 쉐기 모드로 유명한 스쿠비두 만화에서 등장하는 또 여자 캐릭터거든요 얘는 또 왜 잘 또 화가 났을까? 만나러 가봅시다 어 뭐야 야 너 그 쉐기가 말했던 보이프렌드구나 여기서 뭐하고 있니? 너랑 랩 배털 하러 왔다 빨리 내 랩 할 장량 채워라 쉐기가 말했는데 완전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일단은 너가 익숙한 노래부터 시작해볼까? 3, 2, 1, 4 어 이거 쉐기 첫 노래 아니에요? 이거는 그 쉐기가 불렀던 노래 벨마버전이거든요 목소리가 벨마목소리가 들리네? 저 목소리가 실제 그 투비두에 나왔던 벨마목소리 갖고와가지고 만든건가? 아 세이도 첫노래나 두번째꺼까지는 꽤나 편안했거든요 어? 갑자기 6버튼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나온거지 벨마들은 설마 거기까지만 가겠죠 우리 그냥 재밌게 랩 배들하고 집에 깔끔하게 가자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빨리 하자고 그리고 이거 스쿠비두에 나온 여자 캐릭터라고 하면은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알아보니까 쉐기하고도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쉐기 여친 아니야? 쉐기가 말한대로 너 실력이 좀 짠해? 코난 나 랩 최강장이야 야 그러면 너 한 곡 더 아까워? 혼나 내가 좀 터널 좀 넣게 볼지 3 2 1 Go 자 두번째 노래 테러 타임이거든요 노래가 왜 이렇게 살벌해? 어? 테러 시간이야? 아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타 파치네 이거 어? 그래도 뭐 엄청 많이 나오는건 아니라도 할만하네 아 안 빨라도 다행이다 자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데 겁나 많이 나오기까지 하면은 진짜 제 멘탈 터져유 야 오늘 동타영습 오지게 하겠네 이거 똑같이 동시에 나오는게 몇개 나오는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실제 후비두에 나왔던 노래 아니겠죠? 오케이 일단 두번째 곡까지는 뭐 스무스하게 Go away yeah 와아 야 진짜 완전 집중했어 한 번 더 할래? 이제 슬슬 살짝 부담스러운데 얘 나 이제 말 못하는 층 못하겠어 나니? 컨셉이라 말 못하는 거 깨기 싫었는데 니 노래 너~~무 그냥 지겨워 지겨워 재미없다고 솔직히 너 그냥 운 좋게 만화에 나와서 인기 좀 있는거지 너 그냥 찐따야 어우 말럼심 헤헤헤헤헤 왜 또 육기야 하아 나 진짜 나 육기는 아무래도 적응이 안된단 말이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이 아니 아 아 아 아 플래그 진짜 업보 오지게 싸워버렸네요 제가 화가 잔뜩 났는데요 지금 벨마? 니 표정 그렇게 치면 어쩔건데 마! 내가 너 부셔주마 대충해 육시도 할 수 있어 나 너무 헷갈려 어 근데 어 예전과 다르게는 생각보다 할만한데 오 길이 보인다 승리하는건가 이제 아 근데 아직 그 사키아제 그 습관이 너무 정착화? 예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 키가 갑자기 패턴이 바뀌어버리면은 정신을 못차리겠어 어 오 유키는 다행히 엄청 막 복잡하게 나오는거 아니라서 할만한거 같기도 하고 저번에 막 세기가 튀겨있는 마지막에 구키였잖아요 그거는 진짜 좀 선 넘었어 그 구키는 어디에 깨라는거야 사람이 또 불이 와가지고 깨야될수도 있어 아 야야야 또 또 또 플래그 세웠나 내가? 점점 부착해진다 어째? 모모 오 야 뭐냐 저거 야 ussia 잘 freeli 아 근데 얘네들은 하나같이 노래가 왜이렇게 길어 손가락 터지겄다 아 다시한번 템포 올라온다 Bundabam 멋지 statist 사랑 보충 또 한이 새해 어 아 뒷명중 지르지 마 시끄러워 또 야... 또 6버튼이요? 아... 야, 이거 진짜 빡센이네? 어어? 야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야, 이거 퀸드 이렇게 퀸드리면 어떡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, 이건 좀, 털넘었다 진짜. 나 이제 뭘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엎 야, 나 진짜 뭐가 누르고 있긴 한거냐 이거. 야! 요건 좀 아니지 진짜 하하하하하 요걸 어떻게 깨요? 우와 야 근데 어떻게 하고 있긴 하다 아름없는 소리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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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지 올라가 버텨! 아 진짜 나 지금 손가락 터질 것 같아요 으악 으으으을 으으으 으으으 뭘 하 sorcer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되겠어 이야 이거는 제가 리듬게임 고인물들이 와야 지금 깨겠는데요 예 와 잠깐만 이거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 sole 뭐 제가 모짜르트 때 은 захpiej 바바마바마바마바마바마마마마마 intentions 바바바밤 아아아 나 죽어 후후후 och 키보드 소리 들리세요? 이게 맞아? 이걸 깨라고? 에이 이건 좀 아니지 아 진짜 미쳤다 아 그냥 날 죽여줘 난 뭐 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진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나 죽는다 아 그만 죽건네 아 새끼야 야 딩글이 여기서 너 뭐해 아 진짜 쩔었어 오늘 너 그 남친이랑 한번 레페트 떴댐 오케이 노래 부르자 야 새끼야 니 여친 관수 좀 바래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적당히 어렵게 만들어야지 우와 갑자기 하는거 같네 어 뭐야 새끼 얼굴 바뀌었어 갑자기 어 어 벨마와의 콜라벌 근데 새끼 왜 갑자기 귀여워지 너무 악랄해가지고 자기 귀여운 얼굴 보고 봐달라는 얘기하잖아 어 어린 법이야 조금 얘 벨마는 좀 심했어 어 어 거의 막 악마를 만들어놨는데요 세기가 땅땅 나 이제 칼레 잘 있어라 다시 보지 말자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우리 에이 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